희정아 그래, 희정이가 해결을 줄거야 희정아 안녕, 희정아 민아 언니 웬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 저기 어 라면 먹고 갈래? 음 어우, 젊었다 나는 근데 꼬들꼬들한 게 좋더라 다음엔 좀 부탁할게 갈게 100일 넘게 사귀었는데 뽀뽀는 커녕 손도 못 잡았다니까 걔가 아직 어려서 그런가? 혹시 걔 헉 응 아, 장난이에요 하여튼 언니도 순진해가지고 어디 보자 음? 음 그래도 언니 정도면 몸매도 좋고 좀 여성스럽게 꾸미면 살짝만 터치해도 펑 하고 터질 것 같은데요? 어떡해? 같이 공포영화를 봐요 공포영화를 봐요 거품키스 있잖아요 원영아 원영아 어, 묻었다 어디? 어, 묻었다 묻었다고 침 묻히지 말라고 아, 진짜 개이득 시작한다 네 진짜로 연기자로 완벽하게 변신한 조이 씨 무대에 인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조이입니다. 앞으로 천만 관객 돌파할 때까지 더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드벨벳의 댄스를 안 볼 수가 없죠. 러시안 롤레 쫓겨온 걸고요. 레드벨벳의 조이입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백만돌파 기념으로 깜짝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등 상품은 고가의 최신형 노트북. 이벤트가 어떻게 진행됐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벤트는요. 저희 영화가 아무래도 공포영화다 보니까 커플분들이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플 게임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줘서. 두 번째 커플. 세 번째 커플. 또 없으십니까. 실물로 보니 존예다. 실물로 보니까 존예다. 마지막 한 커플 모시겠습니다. 한 커플. 한 커플. 아름다워. 남 남 커플이 나왔습니다. 뭐야 뭐야. 둘이 막 그러고 막 사귀는 거야. 말했다. 뭐라고? 아니야. 시발. 남 남 커플 화이팅.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저 진짜 진짜 팬이에요. 아 그러세요. 어머. 잠시만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핍띵띵띵. 아 춤을 다 알고 계시네요. 저 악수 한 번만. 아 네 그럼요. 아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등 상품은 최신형 노트북입니다 자, 저건 내 거야 네, 오늘 게임은 바로바로 빼빼로 게임입니다 노트북 받아야 돼,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날 거니까 아이씨... 다음엔 죽는다 형이나 잘해 다들 준비됐죠? 자, 가장 짧게 가장 조그나신 분이 1등 한 겁니다 자, 준비 시작! 너무 가까워 아직 아니야? 아... 3등 시가...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